내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에 누가 나설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현직의 김승수 시장이 거취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데요. 전주시장의 출마를 준비하는 인물은 5명 안팎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도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만 6명 정도인데 대부분 지역정치와 행정에 몸을 담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자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와 조지훈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있습니다. 최훈 행정부지사도 거론이 되곤 했지만 사실상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웅 전 전북도 도민안정실장도 후보군에 속합니다. 다만 정치적 행보가 없어 출마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정의당에서는 서윤군 시의원을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관건은 현직의 김승수 시장이 거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있습니다. 지역정치권에서는 김 시장이 3선 출마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 전망의 전제는 김 시장이 애초 도지사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치적 동지인 김윤덕 국회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먼저 공식 선언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겁니다. 이런 와중에 전주울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생기면서 국회의원직으로 우회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가결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과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물리적 제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 시장의 불출마 시나리오대로라면 우범기 조지훈, 서윤근 의원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마가 끝까지 이뤄진다면 우범기 부지사와 조지훈 원장은 민주당 경선을 거쳐야 합니다. 당 경선을 위해서는 결국 조직력 싸움이 정의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 경선이 치러질 경우 적어도 오는 10월까지는 일정 규모의 권리당원 모집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편 이들 후보군 외에도 도의회의 국주영원과 이명헌 의원도 출마 가능성에 대해 회재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